이준석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아마 앞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당협위원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당협위원장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죠 사실 보면 이준석 씨는 당협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당협위원장직을 다른 사람에게 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무려 2년 동안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이준석이 의외로 좀 조용하다 며칠 전에 김 씨가 올린 사진 그 양반도 좀 괜찮게 생각했더만 철이 좀 없는 거죠 저녁 먹는 그런 사진을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씨가 굉장히 조용하죠 법원도 돌았었고 당에서는 아주 중징계가 내렸고 여론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정도는 후회를 많이 하겠죠 왜 그렇게 가격하게 달렸던가 그런데 여당인 국힘당에서는 이준석과 척근인 정무실장을 맡았던 김철근 씨 두 사람이 지금 당협위원장인 모양입니다 당협위원장 교체 논의가 아마 시작이 되는 모양입니다 정해진 수수지 않겠습니까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0월 27일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는 69곳의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새로 임명하기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조강특위를 구성했다 조강특위 구성은 대다수는 친윤계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거기에서 중요한 그런 논의사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준석을 여러분들 그냥 여기 보면 조강특위는 이준석 전 대표와 그 척근인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에 각각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서울로원병과 강서병에 대해서도 당협위원장 교체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거의 2년 동안 당원 권리를 정지당했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안의 전후나 이런 부분을 따지게 되면 당연히 당원이 아닌 사람이 당협위원장을 맡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과 최척근인 김철근 씨가 당협위원장을 빼앗기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사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문제를 많이 일으킨 이게 이준석이고 이게 김철근이라는 사람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깃발 날릴 때입니다 6월 9일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행 입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한 사람은 30대고 한 사람은 50될 겁니다 다 양심불량이잖아요 이 김철근이라는 사람은 강수구 병에 출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정혜 후보하고 다퉜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선거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사기입니다 사기 이거는 컴퓨터 게임이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차이값이 김철근은 모두 7개 동에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8%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관내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의 10에서 18% 최소 10%, 18%의 표가 빼앗겼다는 것이죠 그 표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후보와 함께 넘어갔겠죠 한정혜 후보의 차이값은 12에서 19% 차지하는 겁니다 이런 수치는 이런 큰 차이값은 그야말로 미친 수치입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후보사의 득표수를 빼앗고 더하는 그런 조작질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종류의 선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짓들을 다 전국에서 하고 이런 짓을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얼마 전에 끝났던 2022년 또 2월 1일 지방선거까지 이렇게 전산조작을 해서 후보별 득표수라는 그런 선거 데이터를 컴퓨터로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말로 내란제고 이적제고 역모제인 겁니다 이런 거가 나타난 것이 여러분들 강서구병입니다 이런 게 나타나도 입국 다물고 뭐죠 이준석에게 충성 바친 친구가 김철근이라는 친구입니다 당협위원장이 아니라 뭡니까 평당원 자격도 없는 거죠 국힘당도 완전히 뭡니까 그냥 양아치당인 겁니다 양심불량당인 거죠 그러니까 국힘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언음이 되든 간에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다 한 겁니다 가장 여러분들 표를 많이 훔쳐간 데 어딥니까 여기 하곡 제6동에서는 김철근의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6.4%를 뺏어갔네요 어마어마하네요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후보는 플러스 19.1%입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권력을 훔친 거죠 이런 것이 다 알려진데 불구하고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다 양심의 뭡니까 그야말로 두근을 쓴 상태인 거죠 어느 놈이나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죠 이거는 여러분의 익숙한 노원구 병입니다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3%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김승환와 함께 플러스 10%, 14%를 이러면 다 한 거죠 이런 짓들을 했는데 부정선거 없다고 길길이 날뛰고 다닌 게 37살짜리가 여러분들 한 짓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주범 종범만 차이가 날 정도지 오늘 도자기님 말처처럼 도덕놈들인 거죠 표를 훔쳤으니까 도덕놈들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한규환 씨가 당대표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선거를 만질 건데 어떻게 당대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만진 거죠